여기 빔 구조물이 하나 있고 반대편은 어떠한 튼튼한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상황을 빔의 한쪽 끝단이 완전히 구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빔 끝단에 힘이 가해집니다. 자 이제 엔지니어인 우리들은 이 구조물이 주어진 힘에 대해 잘 견딜 수 있는지 혹시 무너지거나 붕괴하지는 않을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이 구조물의 거동을 계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빔은 끝단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 일정한 처짐, 디플렉션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빔과 벽 사이에는 큰 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식을 재력각 측면에서 구조 엔지니어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끝단 B 지점에 작용하는 하중 F로 인해 빔의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전단력, 쉬어포스와 굽힘 모멘트, 밴딩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집중 하중에 의해 보의 끝단에는 일정한 처짐이 발생하며 이때 처짐각 역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일정 크기 이상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엔지니어는 빔을 보강하여 처짐량을 줄여야 합니다. 응력의 경우 계산된 밴딩 모멘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산된 응력이 재료의 항복점을 넘게 된다면 주어진 하중에 의해 구조물에는 소성 변형이 발생하므로 엔지니어는 빔을 보강하여 발생하는 응력 크기를 낮추어야 하겠죠. 동일한 계산을 우리는 FEM 솔루션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 롤을 통해 이러한 빔을 모델링하여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처짐량과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FEM 솔루션을 활용하면 교과서에 나와있는 공식들로는 계산이 불가능한 복잡한 구조물에 대한 결과도 손쉽게 얻을 수 있죠. 방금 저는 구조물 평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처짐량 및 응력값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우리는 설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는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똑같은 하중이 100만번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구조물은 튼튼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피로해석, 퍼티그 애널리시스입니다.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당분간은 실무자들이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피로해석 관련 주제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통 구조물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평가는 강도평가입니다. 이 구조물이 경험하게 될 최대 디자인 하중을 추정한 다음 현재의 설계가 해당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행위이죠. 평가 결과 이 구조물의 강도가 충분하여 디자인 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하중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하중, 즉 손상을 입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을 여러 번 가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분명히 강도평가상으로는 멀쩡해야 할 구조물이 찢어지고 붕괴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중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구조물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누적되어 쌓여가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구조물의 피로, 퍼티그라고 생각했고 구조물을 설계할 때 그냥 강도평가만 볼 것이 아니라 피로강도, 퍼티그 스트렝스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로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산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리현상을 예측할 때는 적합한 지배방정식을 구축해서 그것을 풀면 되는 것이니까 피로현상을 아우르는 지배방정식을 생각해보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로파괴현상도 어차피 구조물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구조물평가에 활용했던 이론들을 적용해볼까? 또 실패했습니다. 피로해석은 구조해석의 일부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기존의 구조해석 관련 기술들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FEM, 유한요소 해석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로파괴현상,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지 계속 고민을 해보았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실험을 무작정 해보았습니다. 특정한 하중을 몇 번 가하면 이 구조물이 찢어지는지 말이죠. 그 실험정신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실제 금속에 반복 하중이 가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금속봉이 하나 있습니다. 양끝에 일정하게 모멘트를 가하면 금속봉은 순수급힘, 푸어밴딩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가하는 모멘트는 봉이 소성변형을 일으킬 정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멘트를 한 번 가한 후 제거하면 봉은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고 어떠한 손상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하중을 수백, 수천, 수만 번 반복적으로 가하면 이 봉의 작은 균열, 크랙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 하중에 의해 미세하게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용어적으로 크랙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크랙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하중을 가합니다. 반복적으로 하중을 계속 주니까 발생한 크랙은 점점 커지고 봉의 내부로 퍼져나갑니다. 이걸 용어적으로 크랙 프로퍼게이션, 균열 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충분히 커지고 나면 이 봉은 끝내 끊어져 버립니다. 이 구역을 프랙처라고 합니다. 실제 끊어진 봉의 단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쯤에서 크랙 이니시에이션이 생겼을 것 같고 하중이 반복됨에 따라 균열이 점점 퍼져나간 흔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무의 나이태처럼 보이는데요. 보통 마치 해변가 백사장을 위에서 본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균열이 충분히 퍼져나간 후 뚝 끊어진 부분입니다. 이 봉의 재질, 표면 상태, 하중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구조물의 수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크랙 이니시에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만번의 하중을 가해서 이 봉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약 8000번 정도의 반복 횟수 정도에서 크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크랙이 발생하면 급격히 균열이 퍼지고 구조물은 파단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피로 하중에 의한 파괴 현상을 두 개의 분야로 쪼개어 생각합니다. 보통 크랙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예측하는 행위를 피로해석, 퍼티그 애널리시스 분야로 여기고, 일단 크랙이 발생한 이후 균열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예측하는 분야는 파괴 역학, 프랙처 메카닉스 분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 현상을 예측하는 계산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로해석이라고 함은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산을 하는 행위이며, 균열의 전파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크랙이 발생하는 시점이 전체 구조물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보수적으로 거기까지만 계산하고 설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편 파괴 역학, 즉 균열의 진전 또는 거동을 예측하는 분야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큰 크레인이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비파괴 검사로 혹시나 모를 균열 여부를 확인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구조물에 크랙이 이미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균열이 있으니 이 수백, 수천억짜리 설비를 바로 철거하고 버려야 할까요? 너무 아깝죠. 이때 프랙처 메카닉스를 적용하여 이 구조물이 앞으로 몇 번 정도는 충분히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한 크랙 이니시에이션, 프로퍼게이션, 이런 것들은 금속재료의 마이크로 영역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원자 간의 결합력까지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투머치해지면 엔지니어링 영역이 아니라 기초과학, 기초 물리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랑은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피로해석은 이 정도 스케일에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통 피로해석에서는 10편 단위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유의미한 결과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최초로 노력한 사람은 독일의 엔지니어이자 광산관리인인 빌렐름 어거스트 율리우스 엘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황제이름은 다 가져다 썼네요. 이분은 광산에서 사용하는 체인에 큰 하중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면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과연 몇 번의 반복하중이 체인을 끊어지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838년에 시행된 이 실험은 역사상 가장 최초의 금속 피로실험 메탈 퍼티그 테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러한 너무 무겁지 않은 중량물을 체인 끝에 연결하고 끊어질 때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인이 끊어지는 순간까지의 횟수를 세는 것이죠. 끊어지고 나면 다시 동일한 사양의 체인에다가 무게만 살짝 다르게 해서 또 끊어질 때까지 들었다 놨다 실험을 합니다. 아마 이 실험에는 엄청난 끈기와 참을성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네요. 실험 결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은 해당 체인이 끊어질 때까지의 횟수를 뜻하고 세로축은 중량물의 무게 즉 체인에 가해진 하중입니다. 각 실험의 결과를 이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피로테스트 결과입니다. 이 커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디어런스 커브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영을 하자면 체인의 내구성 커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즉 커브를 통해 우리는 체인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체인에 가하는 하중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추세선에 따르면 해당 체인은 아마도 만 번 정도의 반복 횟수에서는 끊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중이 매일 10번 가해진다면 1년 동안은 3650번 가해질 것이고 2년이면 7300번이니 아마 2.7년 정도 지나면 이 체인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광산관리인인 엘버트는 2년 반마다 체인을 교체해주면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엄청 간단하죠? 사실 이게 바로 피로해석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알베트의 실험 결과인 이 인드런스 커브는 법령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험 결과는 오직 그가 사용하던 특정 체인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커브는 체인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체인의 어느 부분에 최초균열 즉 크랙 이니시에이션이 발생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구조물에 이러한 피로해석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싶은데 앞에서 살펴본 하중과 횟수 그래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물에 반복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상식적으로 딱 봐도 언젠가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찢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쯤에서의 하중을 어떻게 정할까요? 뭔가 너무 애매합니다. 그럼 인두런스 커브를 그릴 때 하중 대신 다른 물리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응력, 스트레스 또는 변형률, 스트레인입니다. 응력과 변형률은 변형하는 구조물의 각 위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크랙 이니시에이션 지점을 찾기 위한 인두런스 커브를 그릴 때 딱 안성맞춤인 녀석들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피로는 반복된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피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반드시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로균열은 거의 항상 표면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로는 표면 문제, 서페이스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피로해석은 왼쪽 그림, 붉은 원에서 나타낸 아주 작은 균열, 크랙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예측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균열이 점점 커지고 진전되는 현상은 피로해석보다는 파괴 역학 영역에서 다룬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중 기반의 인두런스 커브가 아닌 응력 기반의 인두런스 커브를 통해 피로수명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